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파이널 최종점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현재 시점에서 한 5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50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수능 잘 보고 달콤한 탕후로 먹으면서 우리가 따뜻한 11월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자, 파이널 최종점검. 이제 수능이 임박했을 때 나오게 되는 최종컬입니다. 모의고사로 따지면 파이널2가 얘와 함께 나와요. 파이널2와 최종점검이 이제 10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1월 16일 올해 수능이니까 남은 기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만점 받읍시다. 물리학원. 알겠죠? 자, 강의 교재 2024학년 최종점검은 전체 문항수가 200문항인데 201문항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출에서 출제되는 20개 유형이 있지. 20개. 유형이라기보다는 20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추론형 문제들도 있고 비역학 개념이 있고 비역학인데도 불구하고 추론형 문제가 있죠. 뉴턴역학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필요한 추론형이라 그래. 그리고 지식적인 것들은 이제 전작이나 파동 같은 부분들이 지식을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지식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 비역학이라고 부르는 이런 전자기화 파동 파트도 추론형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예, 맞죠? 전기력이나 자기장 같은 것들이 풀이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 생각을 많이 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특수단계성이론은 뉴턴역학은 아니지만 추론형. 연력학도 뉴턴역학은 아니지만 추론형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개념이 비역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20개 출제되는 거, 쉬우면 전자기파라던가 파동의 간섭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올 텐데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20개 주제들, 이 주제들을 20개 주제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 2024학년도에 출제된 기출, 신상기출이라고 하죠.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평가원모의사, 7월 학평, 9월 평가원모의사, 그리고 또 이제 10월 학평도 보게 되는데 작년 9평이랑 작년 수능은 또 워낙 중요하고 그것마저 새롭게 출제된 신상기출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024의 새로운 기출과 작년 9평과 수능까지만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베스트 문제들을 뽑아 특히 올해 6평과 9평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6평과 9평은 평가원의 공지사항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이런 느낌으로 낼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렇다면 신상기출 중에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들은 꼭 풀어봐야겠다 주제별로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컨텐츠를 제작한 무랄체 개념완성, 그리고 기출 300, 특난도 특강, 실전 300, 특난도 모의기사 시즌 1, 2 그렇죠? 파이널 1, 2가 있는데 파이널 1, 2 문제들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하면서 파이널을 같이 병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었다 넣지는 않았어요. 파이널 1, 2를 제외한 컨텐츠들을 총망라, 알겠죠? 총망라를 해가지고 거기서 베스트 문항들 심지어 그 현장 컨텐츠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모두 뽑아서 각 주제별로 그레이드 1, 2, 3, 그레이드 1, 2, 3 난이도별로 단계를 구성해요. 물론 그레이드 3가 없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레이드 2까지만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레이드 1에서 끝나는 문제도 있어요. 전자기파 문제가 그레이드 2나 3가 있을 리가 없잖아. 다 그레이드 1 문제겠지. 난이도가 하급 난이도니까. 그 주제별로 1, 2, 3가 있는 것들을 쫙 나눠가지고 1년 동안 제 컨텐츠를 총망라, 신상 기출을 총망라해서 200문항을 뽑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201문항입니다. 알겠죠? 그걸 뽑아가지고 수능 직전에 니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차피 20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작년에 처음 출간이 되었고 올해 새롭게 또 작년에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알겠죠? 물론 문제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문제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 되겠습니다. 단원 구성으로 보시면 1, 2, 3단원이 뉴턴열학 전자기 파동이 아니고요. 1단원은 뉴턴열학 2단원은 비역학 추론 비역학이지만 뉴턴열학처럼 풀이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수상의성이론, 연력학, 전기력, 자기장. 딱 이거죠. 그렇죠? 이 것들. 이 비역학 추론 문제들이 2단원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비역학 개념. 개념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핵반응, 보호일수, 혼자모형, 고체, 에너지대, 반도체. 다만 반도체가 요즘에 조금 반도체 회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또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요. 반도체 회로는 추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다만 풀이 과정이 있다기보다는 스위치를 여기다 연결할 때랑 여기 연결할 때 경우의 수가 나뉘는 거지. 그랬을 때 상황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자성, 전자기유도, 파동의 성질. 굴질과 전반사, 전자기파, 파동의 간섭, 빗과물질의 이중성. 이런 식으로 딱 20개 주제죠. 우리 교육과정의 물리학 1은 정말 깔끔해요. 출제될 수 있는 20개 주제에서 딱 20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의 분량이 되게 많았지 출제될 수 있는 40개 주제 중에 20개가 나왔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한 상황이 현재 물리학 1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의 77문항. 여기 고난도 문제들이 들어있겠죠. 그레이드 3들이 막 바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그레이드 3까지 막 바뀝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들은 그레이드 1이나 2까지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요즘에 충격량이랑 운동량에 대한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통합 에너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용수철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편향된 그런 문제들은 현재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평에서 20번에 등다스도 운동 문제가 20번으로 바뀌었잖아요. 빗면에서 두물체들의 운동. 그런 것들이 모두 새롭게 리뉴얼이 되어서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최종 점검만 한 권만 가지고도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막 이 책을 풀어봤는데 그걸 다 회독을 하고 특나우 특강을 풀어봤는데 2회독, 3회독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 실전 삼배가 여러 번 보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책 한 권으로 전체를 회독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레이드 1이 한 30문항 정도로 적죠. 그레이드 2가 130문항으로 가장 많고요. 그레이드 3가 4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 1은 기본 개념이나 스킬들을 점검하고 워밍워크 하는 문제들이 들어 있고 문제와 해설이 동일 페이지에 들어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굳이 막 아, 이거는 내가 한번 공부를 풀려고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어. 그런데 옆에 답이 보여요. 이런, 이럴 필요가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 그레이드 2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개념이나 스킬을 적용을 하고 기출 유형들을 반복 학습하면서 문제와 해설을 동일 페이지에 구성을 해서 바로바로 공부할 수 있게 다만 그레이드 3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심층 추론형 문항들이기 때문에 해설을 뒤로 뺐어요. 알겠죠? 문제와 해설을 분리를 했습니다. 신유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뒤로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해설을 보고 그리고 강의도 보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강의가 좀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레이드 1과 2에 대한 강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도 진행하지 않고 그레이드 3에 대해서 심층 분석만 진행을 해요. 강좌에서는. 41문항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풀면서 여러분한테 공부,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달하고 반복할 수 있는 건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머랑 병행을 해서 이 출연 점검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뉴턴역학 충분한 시간 갖추고 분석과 해법을 정리하고 비역학 추론 기존 NG를 반복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회독하면서 병행하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이 책 한 권만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비역학 개념, 노출 개념들을 노침 개념들이 되게 많아요. 반복하셔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 시험이 가까워지면 기본 개념 공부한 지가 되게 오래된 거지. 문제를 풀더라도 당연하게 풀었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개념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반복하는 대로 반복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디 3문항만 풀이를 하고요. 41문항 한 6강 정도 될 거예요. 한 강당 한 6문항 정도씩 풀이를 해나가면서 41문항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10월 말 정도면 완강이 될 것이에요. 알겠죠? 문항별, 문항별로 강자별 스마트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41문항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래서 코드번호 넣으면 바로 강이 뜨는 거 아시죠? 패스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강이 구성이 되어서 10월 말에 완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최종 점검과 그리고 이제 실모를 병행하겠죠? 실모를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한다면 최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30회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50일 동안 시즌1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엔제처럼 풀면서 강의를 본다면 내 강의를 그동안 안 들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진술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즌1을 그냥 엔제처럼 한 7회분들을 소진을 하고 나머지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를 이틀에 하나씩 또는 막판이 되면 하루에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강의 보고 정리하고 강의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상반기 때 좀 부족했던 친구들도 충분히 최종점검과 특강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점수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잘 활용하셔서 올해 수능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점검 강의는 일단 10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